지난 한 달간 외국인은 국내 상장 주식을 2조 6,260억 원 순매수하고, 상장 채권을 2조 5,730억 원 순투자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 금융감독원은 지난 6개월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됐으며, 채권은 1개월 만에 순투자로 전환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은 상장 주식 802조 5천 억원, 시가총액 28.9%를 보유하고 있고, 상장 채권은 247조 2천억 원, 상장 잔액의 9.7%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집계됐습니다.